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25쪽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가이모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자 지각한다 see watch hear 자 보고 그죠? 듣고 이게 지각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한다 사역 그러면 여러분 군대에서 사역했던 거 여러분들 뭐 그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영어의 사역 개념은 의뢰 부탁 또는 요청 또는 뭔가 시키는 거 설득 또는 방임 이런 게 다 사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make have let 라고 하는 첫 번째 사역 1이 있고 사역 2가 있어요 사역 2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compare pause ge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눈으로는 지금 장장 9개 동사밖에 안되지만 동사편에서는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그런 파트입니다 see, watch, hear 자 애들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이렇게 능동관계일 때는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를 쓴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역 동사도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능동관계일 때 원형 부정사를 쓴다 하지만요 이 have라는 것은 현재 분사도 가능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 시간에 사역도 현재 분사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부일 때는 사역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자리가 능동의 개념일 때 현재 분사 돼요 해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지각 동사만 현재 분사되지 않아요 이거 알아두시고 사역 같은 경우는 밑에 두 번째 사역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자리의 능동관계일 때 얘는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정립하시고 그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가면 수동관계잖아 과거분사 수동관계일 때는 과거분사 수동관계일 때는 과거분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동관계일 때 패스트 파리스프를 쓴다고 했으니까 자동사는 수동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료 개념이니까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접수 25페이지에 주요 예문을 보시면 she heard a baby cry somewhere 그녀는 아이가 어딘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cry는 투 없는 원형 부정사 또는 원형 동사라고 합니다 사역 동사는 nothing could make him change his mind 어떠한 것도 그가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change하는 개념이니까 원형 부정사 자 그러면서 지각 동사에 보면 see, watch, notice, possible, look at, observe, find, heal, listen to, feel 그죠? 추가적인 그런 동사도 기억을 해두시면 유리할 것이다 사역 동사 요청 넘겨주시고 강요, 설득, 허가, 방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헬프나 비드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동사 원형을 다 쓰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에 살짝 써놓으세요 헬프나 비드 같은 경우는 준사역 동사다 준사역 동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준사역 동사다 원형 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그죠? 투부정사를 쓰기도 하니까 이쪽에도 속하고 이쪽에도 속한다는 준사역 동사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27쪽을 보시면 거기에 현재 분사를 또는 과거 분사를 취하는 분사를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이 find, keep, leave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다시피 목적어 현재 분사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가 있고 목적어 다음에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그 밑에 두 번째 해문을 보시면 We found the treasure buried under the ground 우리는 그 보석이 바로 그 땅 밑에 묻혀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treasure가 buried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treasure하고 buried 사이에는 which was가 생략이 되는 which was buried 그죠? 이해 됐죠? 자 명사와 명사하고 뒤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있다 사이에 후비나 위치비를 넣어서 생략해 본다 생각해 본다 간단하게 검증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27페이지 하단부에 말하다 동사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영어에는 말하다 류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네 가지가 있는데 기억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S-T-S-T S-T-S-T로 기억한다 S-T-S-T에서 S는 보시다시피 Say T는 Tell Speak Talk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S-T-S-T로 기억한다 Speak Say Tell Speak Talk 이렇게 S-T-S-T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고 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가지며 얘는 전치사 오브나 어바웃이나 전치사 오브나 어바웃이나 또는 이렇게 To 같은 전치사를 가집니다 토크 같은 경우는 토크 어바웃이나 톡트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y 목적어 간목 직목 어부 어바웃 투 어바웃 투 이런 것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자 그런데 Say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대절이 나옵니다 대절이 나온다 Say를 쓴다 Tell이 나온다 그러면 누구 누구에게라는 사람이 주로 이렇게 나오고 뒤에 대절이 이렇게 동반이 됩니다 이때 사형식을 구성하는 Tell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뒤에 간목 직목이 있는데 Say를 썼어요 안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대절뿐이 없는데 Tell을 썼어요 안되겠죠 상대적인 문제 구성 얘 같은 경우는 Speak of Speak to 이런 식으로 Speak of something Speak to 사람 이런 식으로 누구 누구에게 말을 걸다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이럴 때 쓰는데 얘가 여기 언어명 또는 말 뭐 단어 이런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목적으로 들어가면 타동사로 변신합니다 Speak Korean Speak Chinese Speak Japanese 스피크 프렌치 스피크 스페니쉬 처럼 타동사로 쓰인다는 거 토크는 자동사니까 전치사가죠 Talk to me Talk about it 이런 식으로 전치사 수반됩니다 이게 바로 거기 여러분 27페이지 하단부예요 Say는 삼형식으로 쓰이며 말한 내용이 나온다 Tell은 삼사오형식으로 쓰이면서 목적어 그 다음에 전명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대절 사형식 목적어 투부정사의 형태 오형식 이렇게 해서 가장 다재다능하다고 볼 수 있는 텔동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Talk 같은 경우는 뒤에 전치사 같은 것들이 수반되어서 마찬가지로 관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Speak는 언어를 말하다는 의미일 때는 타동사로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언어명을 타동사의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타동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ST, ST 대절 감목대절 전치사 전치사인데 언어명 언어 말이 나오면 스피커를 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8쪽을 보겠습니다 주요한 자동사와 타동사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얘기하는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체계를 가지고 차근차근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누구나 공부를 했으면 그 패런에 익숙해져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그렇죠 여러분이 차곡차곡 어떤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재미난 과정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규칙 동사에서 3단 변화를 하고 있는 동사들 아주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을 일단 한번 좌측에 써보겠습니다 그걸 쓰고 써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겠습니다 3단 변화 형태에서 우선적으로 잘 기억해야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봅니다 라이 레이 레인 자동사입니다 눕다 그 다음에 레이 레이드 레이드 파동사 눕히다 자 대한민국 시험에서 불규칙 동사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바로 이 라이와 레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시험에 왜 나오는지 한번 봐봐요 이거의 과거형 동사와 현재형 동사 모양이 같고요 이것도 과거형 동사와 과거 분사의 모양이 또 같아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면 자 과거 분사 옆에는 또 현재 분사 쓸 수 있어요 눕다란 라잉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레잉이 있죠 물론 이 모양은 현재 분사라고 제가 쓰고는 있지만 주어 목적의 보호자리에 쓰여 있으면 동명사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죠 그래서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형태가 같다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자 기능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거와 또 약간 헷갈리고 헷갈립니다 라이 라이드 라이드 얘는 규칙 변화를 하면서 자동사로서 거짓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거짓말하다 이렇게 모양이 되죠 라이 라이드 라이드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이런 예문을 한번 볼게요 더 더 패션트 블랭크 언더배드 이런 재미난 예문을 하나 썼습니다 자 환자가 침대 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지금 자리에는 뭘 써야 된다? 그쵸? 본동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특히 주절의 동사가 반드시 써야 되는 거니까 본동사가 들어가주면 좋겠죠 이렇게 본동사들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패션트 블랭크 본동사인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현재형 동사 과거형 동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중에서 동일 모양이 또 같아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거 현재형 동사를 여기다 쓰거나 과거형 동사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일단 현재형 동사 이 마지막 세 번째 건 빼고 위에서 눕다와 눕히다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환자는 침대 위에서 거짓말했다 좀 이상하잖아 문장이 그죠? 그 환자는 침대 위에 누워있다 눕히다 일단 여기는 전명구가 들어가서 전치사가 이렇게 프레포지션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타동사에는 못 쓰는 거예요 자동사를 골라야죠 자동사 중에서 현재형 동사 라이가 들어가려면 3인칭 주어 단수고 현재니까 여기는 S나 ES를 써야 되는데 E로 끝났기 때문에 S를 붙여줘야 돼요 그죠? S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여기 있는 과거형 동사는 그냥 이렇게 레이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환자가 침대 위에 누웠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걸 쓰려면 S를 붙여야 되니까 쓰고 나니까 어떤 거하고 같은 모양이야 얘하고 같은 모양이잖아 그래서 헷갈리고 헷갈리는데 그렇죠? 얘는 지금 써놓으면 과거형 동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다? 라이 레이 레인 중에서 과거형 동사 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 얘가 들어가려면 S를 꼭 붙여야 된다는 거야 주목하세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다시 한번 예문을 또 쓰겠습니다 오른쪽에 The patient 그 다음에 Blank on the bed 이 써놓고 그 다음에 Is my Is my Father 라고 붙였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는 우리가 본동사를 쓰는 영역이었었지만 오른쪽에 있는 예문은 The patient Blank On the bed Is my Father 에서는 얘가 주절의 동사가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여기는 준동사 쓰는 영역이에요 준동사를 써야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 보세요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본동사 영역이라는 거예요 본동사 이게 본동 이게 나머지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준동이에요 준동사 영역이죠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본동사와 준동사 정해서 주절의 동사가 있으니까 왼쪽에는 준동사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준동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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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뭘 쓰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 전치사가 있으니까 자동사를 쓰고 얘를 써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못 써 얘를 쓸 수 있고 얘는 못 써 얘는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얘가 목적어를 가져야 되고 ING를 가져도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레인이라는 타동사를 쓰면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데 전치사 명사의 수식어만 있으니까 위에 있는 것은 되지만 밑에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는 나의 아버지이다 자 그럼 타동사로 넘어가 볼게요 본동사일 때는 여기에 타동사 얘는 못 써요 왜? 뒤에 목적 없이 전면구만 있으니까 타동사는 아예 쓰지 못하고 자동사 중에서 과거형 동사만 썼단 말이에요 현재형 동사를 쓸 때는 S를 붙여야 됐고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여기는 준동사 영역일 때는 자동사의 현재 분사 말고도 타동사의 과거 분사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와 얘가 동시에 가능해요 이 자리에는 왜냐 잘 봐봐요 준동사일 때는 제가 더 명사 더 페이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후 다음에 비동사가 들어가서 뒤에다가 얘가 들어가면 라잉이 되겠고 후 다음에 단수니까 이지가 들어가겠죠 후 이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라잉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 얘가 후 다음에 이지가 들어가서 레이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온 더 배드를 써봐요 그리고 이지 마이 파드를 써봅니다 결과적으로 관계대명사 주격 비동사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이 된 거지 얘 한번 놓고 해석해 볼게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침대 위에 누워계신 환자는 아버지이다 침대 위에 눕혀진 환자는 아버지이다 위에 거는 환자가 누워있는 동작을 할 수 있었지만 밑에 거는 환자가 불편해서 아파서 눕혀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얘는 진행 동작이고 얘는 수동 의미가 된다는 거죠 진행이면서 능동의 개념으로 현재 분사는 되고 과거 분사는 수동이면서 완료 개념이죠 누가 더 누가 더 불편하시고 아픈 거예요 밑에 있는 거 그죠 그럼 결론이 뭐냐 이렇게 명사나 명사구 뒤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뒤에 전치사 명사 이런 구조가 나올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 하면 위에 있는 현재 분사는 자동사이어야 하고 그때 전치사가 뒤에 보이는 거고 밑에 있는 얘는 타동사의 과거 분사가 된다는 거예요 얘는 타동사의 PP고 얘는 자동사의 ING가 된다는 거죠 이게 결론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야 별표 몇 개? 다섯 개 원 투 트리 포 파이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와 여러분 28쪽에 하단부에 오히려 얘를 정리해두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자 그래 보세요 거기 중요한 자동사와 타동사 라이 레이 레인 눕다 놓여있다 자동사 레이 레이드 레인 뭐뭇을 놓다 뭐뭇을 두다 그 다음에 시트 세트 세트 안타 시트 시티드 시티드 라이와 레이 디귿자형으로 묶고 시트와 시트 디귿자형으로 묶고 라이즈 로즈 리즌 레이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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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자로 묶고 스탠 스트드 스트드 시트에이트 시트에이티드 시트에이티드 잘 봐봐요 뭐뭐가 위치하다 뭐뭐에 위치하게 하다 요거 디귿자형으로 묶어주시면 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쪽으로 오십니다 그 호텔은 그 거리 상에 위치하고 있다 그 롭슨 스트리트 상에 위치하고 있다 더 호텔 자 블랭크 언더 롭슨 스트리트 요렇게 문장이 되어있을 때 저기에 지금 뭐 찾아야 되죠 본동사 써야 되죠 본동 주절의 동사 본동 자 그런데 스탠드 같은 경우는 자동사기 때문에 더 호텔 스탠즈 바로 롭슨 스트리트 상에 자리하고 있다 서 있다 그런데 여기에 시트에이트 같은 동사를 쓰려면 이즈 시트에이티드 이렇게 타동사라서 수동터를 합니다 그것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롭슨 스트리트 상에서 이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뭐뭇을 거기 보시다시피 위치하게 하다 그 호텔을 위치하게 하다 호텔이 위치되어져 있다 이거 같은 의미로써 자 뭐뭐 위에 있다란 표현은 호텔 스탠즈 온 더 롭슨 스트리트 더 호텔 이즈 시트에이티드 온 더 롭슨 스트리트 말고 또 있어요 라이즈 또는 이즈 이즈 로케이티드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떠어떠한 무엇무엇이 어디어디에 자리하다 위치하다는 표현은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잘 기억하실 것 자 그 다음에 full, fell, fallen abc 3단 변화 형태 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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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ll abb의 규칙 동사인데 통상적으로 3단 변화는 이런 패턴이 있죠 어떤 패턴이 있냐 하면 자 a, a, a 타입이 가장 그죠 구분하기 힘든 거죠 a, a, a 타입 put, put, put cut, cut, cut cut, set set, set set 이런 것들 그죠 브로드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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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a, b, c형은 고마운 녀석이죠 그래도 암기하면 우리가 크게 어려움이 없죠 see so sin 그죠 이렇게 a, b, c형은 각각의 모양이 달라서 기억해두면 쉽다 그 다음에 a, b, a형이 있죠 run ran run 자 그 다음에 a, b, b형이 있죠 이렇게 think sort sort 이렇게 3단 변화를 할 때 think sort sort 이렇게 3단 변화를 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동사의 3단 변화가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두 번째 혼동하기 쉬운 동사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effect와 effect는 디귿자형으로 묶어서 effect는 뭐뭐의 영향을 끼치다 또 하나의 뜻은 뭐뭐에게 감동 뭐뭐를 감동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effect는 뭐뭐의 결과를 초래하다 성취하다 영향을 끼치다 옆에 감동시키다 옆에 감동시키다 같이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행헝헝 행행드 행드 교수형의 처하다 땡크는 사람 뭐뭐에게 감사하다 appreciate 뭐뭐에 대해 감사하다 find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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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find found found 타동사죠 발견하다 찾다 알다 과거형과 같은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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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여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the language institute 그 언어협회 학회는 blank words죠 words words blank in 1962 그 언어협회는 1962년도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언어협회 언어학회가 1962년도에 발견되었겠어요 땅속에서 그게 아니라 설립되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것이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있겠습니다 빌리브와 빌리브인의 차이 와인드 운드 운드 뭐뭇을 감다 투스 와인드업 그럴 때 다리를 감아 올리는 거 마무리하는 거 와인드업 뭐뭇을 마무리하다 와인드 감다 운드 운디드 운디드 역시 부상을 입히다 그래서 부상당한 군인 그럴 때 더 운디드 과거 분사 솔져스 부상당한 군인들이 리턴드 그죠 홈타운 고향에 되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자동사 부상당한 군인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동적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랜드 보로우는 보로우 같은 경우는 뭐뭇을 빌려 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주어가 뭔가를 빌려 쓰고 빌리는 것이고 랜드는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의 의미가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좀 몇 개만 더 적을게요 자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디귿자형으로 해서 take 그 다음에 bring fetch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돼요 take는 여기 있는 걸 가져가다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자 영수증이 있어 I'll take the bill today 내가 오늘 그 영수증을 가져갈 거야 이러면 내가 오늘 한턱 쏠게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bring 같은 경우는 없는 물건을 좀 가져오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물건이 아니고 여기 있는 물건을 이렇게 가져오다는 뜻이에요 가져오다 그렇죠 그래서 bring your 역시 마찬가지로 bring your lunch 너의 도시락을 가져오시오 bring your camera 너의 카메라를 가져오시오 이럴 때 가져온다는 거 fetch는 여러분 훈련시킬 때 강아지 부메랑을 던져서 이렇게 가서 가져오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렇죠 fetch 이런 가서 가져오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소 소 소가 있습니다 이 동사들 이 세 가지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O는요 씨앗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다 자 그 다음에 이 A는요 A자 잘 보세요 흥분의 집에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타기 위해서 톱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을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죠 톱질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E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쭉 당겨보면 바늘기처럼 되어있잖아요 바느질하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문제들은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시고 나면 제가 다음 2장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 몇 문제라도 At random 임의적으로 문제풀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조금 감각을 살리는 정도의 문제들을 제가 살짝살짝 풀어줄 겁니다 At random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다운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독해에도 전혀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독해 시간을 따로 갖는 건 아니고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몇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에는 첨가하지는 않았고 뒤에는 물론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에는 독해 스킬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독해의 기본 원리 Reading Comprehension 이런 것도 간단하게 기본적으로나마 여러분들한테 문장의 주성분 그리고 뒤에 수식어구 이런 거 묶어서 수식어구가 주성분을 향해서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료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인데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 때 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 줄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만 믿고 열심히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이 이 교재가 끝날 때쯤 되면 청출어람 정도는 아니더라도 야 이제 자신이 생겼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잠깐 어깨를 펴시고 1장에서 배운 거 한번 잠깐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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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Advanced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앞발을 내디린 만큼 머릿속에는 좀 고정이 되어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나가서 자신감 있게 붙어서 패배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자꾸 가는 겁니다 항상 장이 끝날 때마다 복습이 돼요 자 첫 번째 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느냐 물론 앞에서 Best 30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나가면서 보충이 될 겁니다만 첫 번째 일형식이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세요 국어적 사고로 보는 것과 영어적 사고로 보는 건 좀 다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어디 어디를 졸업하다 그럴 때 graduate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graduate from이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영어적 사고는 from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다 그러면 wait 하면 되는데 누구를 기다리다 그러면 for를 붙여요 그래서 wait for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대하다 그러면 그냥 object 하는 게 아니라 object라는 동사는 to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은 보세요 동사를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explain이 설명하다예요 그런데 explain 대신에 account for도 설명하다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다 할 때 account를 쓰면 for라는 전체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하다 그러면 oppose라는 말을 쓰면 타동사인데 반대하다 object를 쓸 때는 꼭 뒤에 to를 붙인다는 거예요 반대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다 그러면 reach이라는 타동사 대신에 arrive at를 쓴다는 거예요 at 이렇게 또 기다리다 도착하다 기다리다 그러면 await를 이렇게 쓰면 타동사인데 얘는 wait를 쓰게 되면 뒤에다 전체사 4를 붙인다는 거죠 재미나잖아요 동사들이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await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nhibit 거주하다 살다 라는 뜻인데 leave를 쓰게 되면 여기다 인자를 붙인다는 거죠 어디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 자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없이 전체사 없이 목적어만을 가지는 이러한 트랜지티브 법인데 반해서 어떠한 동사들은 자동사와 전체사가 이렇게 뒤에 전체사를 붙이는 현상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increase 같은 동사는 increase는 혼자 의미를 가지고 증가하다이면 자동사이고 증가시키다이면 타동사라는 거죠 그렇죠? 증가하다 increase 같은 경우는 증가하다면 자동사이고 증가시키다이면 타동사이잖아요 자 이런 동사의 특성을 한번 잘 잡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그런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뭐뭐가 있다 있다 뭐뭐가 있다 이렇게 존재 개념이면 일형식으로써 존재거나 뭐뭐이다 그러면 상태로써 그냥 자동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동사는 자동사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있고 해부가 가지다일 때는 타동사예요 절대 얘는 얘는 타동사로서만 쓰이지 자동사는 없습니다 얘는 타동사만 있고 얘는 자동사만 있고 근데 두 같은 경우는 하다 그러면 타동사인데 좋다 충분하다 그러면 자동사였었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이렇게 끝자락으로 시키다 하다의 개념일 때와 하다와 좋다의 개념으로 자타동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타동사만 있고 어떤 건 자동사만 있고 또는 자타동사의 의미를 똑같이 같은 의미로 갖지만 그 모양 자체가 서로 변화하면서 쓰이는 것도 있고 동사가 변신의 규제예요 자 서치 같은 경우도 뭐뭐를 찾다 그러면 포를 쓰잖아요 봐봐 이런 것도 있어요 서치 같은 경우는 동사의 특성을 잘 보라고요 서치 그러면 이게 자동사로써 포가 들어가요 뭐뭐를 찾다 자 이런 뜻인데 뭐뭐를 찾기 위해서 수색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서치 A4B 그러면 A를 찾아서 A를 찾는 게 아니라 B를 찾아서 A를 수색한다는 거야 A를 수색하다 B를 찾기 위해 A를 수색하다 수색한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타동사야 이때는 서치 다음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고요 서치 다음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자동사예요 이런 동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고요 또 한 가지 볼까요 동사가 뭐가 어려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또 보세요 프로브 같은 경우는 이게 뭐뭐를 증명하다 이러면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였다 이러면 이게 타동사인데 프로브 투 비 그러면 뭐뭐임이 판명되다 이러면 자동사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문은 거짓임이 그러한 소문은 사실임이 판명되었다 그럴 땐 밑에 거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 또 있으면서도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리브 같은 동사는 웃겨요 리브는 보세요 여기다가 포를 붙여요 리브에 포를 붙이면 자동사죠 전치사가 붙으니까 이때는 뭐뭐를 향해 떠나다 이런 뜻인데 리브가 전치사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타동사로서 뭐뭐를 떠나다 뭐뭐를 남기다 뭐뭐를 떠나다 뭐뭐를 남기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를 어디어디를 떠나다 어디어디를 남기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얘는 일형식이고 그렇죠? 얘는 일형식이고 얘는 삼형식이고 또 오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리브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와서 A를 B상태로 A를 B상태로 남기다 두다 A를 B상태로 남기다 두다 A를 B상태로 남기다 두다 이럴 때는 얘가 불안전 타동사로서 오형식 문장을 가져와요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는 자신의 그러한 관리해야 할 자산을 그냥 방치한 채로 두다 자산을 그냥 무용지물로 남겨두다 이런 식으로 오형식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들은 변신의 규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고 어떻게 다양하게 쓰일지 모르는 그러한 변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그런 변화가 단숨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서서히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저런 것들을 공부해서 좀 더 많이 많이 가져가려면 오늘 시간에 배운 3강을 충분히 소화해서 그것을 하나의 모토로 하시고 이어가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그것이 동사편에서 해야 될 것이고 동사 그러면 일단 본동사와 준동사의 개념에 모두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잘 복습하시고 정리해서 뒤에 문제를 풀어오면 복습 과정에서 at random 임의적으로 문제를 몇 개 풀어서 여러분이 감각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집중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능력을 쌓는 것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문제를 다루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꾸미겠습니다 자 오늘 동사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장에 힘을 내시기를 권고하며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좋은 시간 나머지 시간도 갖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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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